현대 트랜시스가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식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오픈 리뉴얼 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현대 트랜시스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정보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대 트랜시스는 사람, 문화, 기술,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현대 트랜시스 공식 블로그 하이 현대 트랜시스를 오픈했습니다. 공식 블로그는 내부 공모를 통해 자발적으로 활동 신청을 한 T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에 참여 기획하고 실제로 제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식 유튜브 주간 채널 트랜시스도 이달부터 새롭게 리뉴얼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현대 트랜시스의 다양한 직무와 사람들, 기술력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 시리즈를 매주 정기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현대 트랜시스는 디지털 채널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젊고 크리에이티브한 직원들이 일하는, 그래서 누구나 다니고 싶어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갈 계획인데요. 단순히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넘어 높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 차별화된 현대 트랜시스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트랜시스